해피뉴여! 해피뉴여!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더 특별한 날이기도 해요 바로 저의 생일입니다 해피버스데이 투미 2020년의 첫번째 영상을 제 생일과 함께 맞이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선물은 구독과 좋아요로 받을게요 그럼 같이 초를 부러볼까요? 해피뉴여! 2020년에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그래서 쏘영채널답게 케이크를 준비했는데요 회케익이에요 짠! 여러가지 생선들이 있어요 이 위에 너무 예뻐 장미꽃 모양의 연어가 있어요 미역국 미역국은 짠! 미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생미역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생미역도 맛있다 맨 위에 있는 장미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연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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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너무 맛있다 이걸 빼볼게요 이렇게 안에까지 이번엔 이것도 장미 모양이에요 광어 보이세요? 장미 통째로 먹어볼게요 간장 간장 기름 다들 잘 못 샀어요 이번엔 미역국 후우 미역고기랑 회랑 은근히 잘어울려 깜짝놀랬네 연어 안에 하얀색 광어가 들어있어요 통째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양념장 둘러싸여있는거 한점 어깨 음 Pepsi 양념장 연어에 무순 묻혀서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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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아... 쫄깃쫄깃 두개 두개 너무 맛있어 생일날은 역시 미역국이지 너무 좋다 연어 연어도 두개 먹어야지 오늘 이렇게 2020년 새해맞이 겸 생일파티로 회케이크를 먹어봤는데요 좀 독특하죠? 회케이크도 되게 맛있어요 그냥 써 놓은 것보다 케이크로 먹으면 더 이쁘고요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생일 축하할게요 사랑합니다